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거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겠다 이거는 다음문제에요. 할 수 있다고 과정을 하는데 도움받을 것도 굉장히 많고 그거는 일단 제거 두고 계획을 짜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틀틀틀 아니더라도 파이썬에다가 텐션플로그 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녹화해놓은 것 중에 프로젝트를 잘하려면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녹화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소화해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처음에 학생이 처음 시작할 때는 나 시풀풀 아직 못하니까 공부해야지 이게 몰입되어 있어요 생각이 누구나 그럴 수 밖에 없고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하면 진도가 되게 느려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는 시대가 좀 끝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하단 코드를 드리고 그거 좀 써보고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쉽다고 훨씬 빠르거든요. 혹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누가 한 게 있더라고 일단 돌려보고 보통 그렇게 시작해요. 요즘에는 자기가 바닥부터 하기만 다 받아서 바닥부터 하는 사람이 바닥부터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바닥부터 한다는 기념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텔러월드 만드는 것 정도 외에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처음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목표를 정해야죠. 목표를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못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목표를 높게 잡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속도가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당장 JYP나 팔 수 있을 것 같애 그럼 얘네가 달라고 자기들이 한다고 예를 들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아니면 내가 도와줘서 빨리 해야겠다고 한다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아니면 스스로의 실력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심플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심플풀 공부 안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냥 나는 무조건 결과적으로 한두 달 하다보면 프로그래밍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목표를 뭘 잡을 거냐 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뚜렷하게 뭘 만들지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잡는 건 좋은데 막연하게 잡으면 안 돼. 그 과정이 저는 프로그래밍 능력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프로그래밍 능력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 보면 늘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안 찾아가세요. 네. 동기부여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그래서 책자 보고 리스트를 만들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걸 찾아볼 거세요? 기능이요? 기능 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제가 예전에 저 친구 중에 실용음악과 다년도 한두 명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프로툴이나 큐베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시퀀스 툴이라고 가상 악기가 있고 거의 음악 하는 사람들이 요새 그걸로 비트를 만들거나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없었다 예전부터 기본 루프만 주면 기본에 조금만 추가하면 그럴싸하게 드리는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비슷한 걸 하던 거 아니면 그거에 없는 길은 혹시 약간은 재잘한 거여도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없냐? 라고 물어봐서 하나라도 그냥 재잘한 거 나오면 그거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자잘한 거 굉장히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 걸 만드는 거 작은 걸로 해가지고 하나 완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 또 돼요? 그리고 기존에 되는 거더라도 기법이 딥러닝으로 바뀌었다 바꿔 빼봤다 그것도 의미가 크고 바뀌면은 그 다음에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 유튜브 동영상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크게 목표를 잡으려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주변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해서 음악 하는 사람들로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도메인 라이드라고 해서 도메인 라이드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되게 프로그래밍을 엄청나게 잘해 음악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음악은 손을 못 되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잖아요 네 유튜브 동영상에만 쳐도 뭐 딥러닝 컴포지션 뮤직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살펴보는 게 좋아요 아 기본적으로 아 네 기본적으로 뭐 그 사람 심리가 남들이 해놓은 게 다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더블렛 이용도 있어가지고 자 심리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잘 안찾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장군때문에 그러면 그냥 게을러서 안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면은 거기까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가치를 거기다 내가 조금 더 얹으면 그게 내꺼가 되는 거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자료를 찾아보고 유튜브에 동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은데 요거는 좀 미력적이잖아요 음악 파일을 많이 돌아다니는 거고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한국 무슨 대학에서 멜로디가 어디에 음원을 올렸다고 아 진짜 두꼼지름으로 만든 음악을 음원을 최초로 올렸다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도 음원 올려보겠다고 음원을 올리는 게 어떤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걸 좀 접근을 해보면은 정보 수집이 되게 좋아요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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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의외로 또 찾다보면 또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정보는 뭐 이제 논문 논문 논문이나 뭐 보니까 블로그 운영은 블로그 운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썼던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놔요 아 네 그거를 보고서 아 이러이러한 걸 하면 되는구나 살펴보고 이해 안가고 그냥 나한테 들고 같이 봐도 되고 상담실 한 거 열어두면 되니까 동지 보고서 이거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들고 와서 같이 우리한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일단 중요한 요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 안에 대해지 얘기 안을 대해지 그래서 빨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